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타샤가 아니올리였다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리였다 자야! 배가 고픈데 남은 밥쯤 있나? 기다려봐요 쌀뚜개 쌀이 남아있을려나 모르겠네 나는 그냥 흰쌀밥에 생선지짐이만 있으면 돼요 경성항복판에서 생선지짐이 그게 제일로 비싼거에요 팔할걸 팔아야지 제일 싼 생선도 있잖아요 가제미나 멀리서 온 산에 너무 괄시하지 말아줘요 흰 밥과 가제미와 우린 낡은 밥상에 함께 앉아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은데 가난한 시인이라고 만만히 매면 안돼요 자 허리는 쫙 펴고 쫙 펴고 시선은 쭉 내리깔고 안 보이는데 저들은 모를걸요? 뭘? 속옷은 이미 빵꾸가 나고 쌀뚜개 쌀이 한 털도 없다든가 다 듣겠어 흰 닭과 가제미와 우린 가난해도 서럽지 않아 외로워할 바닥도 없어 서로 좋구나 이게 저 travaille 안 해 긴 긴 긴 긴 긴 긴 긴 긴 걸이래 노래를 또렸면 halves brave Tal hablar enti carbide 에헴 편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 이것도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소리구만 얼른 가봐요 내일 가면 안 될까 알겠어 흰밥과 과제미와 우린 누구 하나 부럽지 않아 믿었고 정다운 일 서로 좋구나 긴 긴 밤 별을 해면 하루를 곱씹어 시간을 보낸다 바람 초일 벌판에서 욕심 없이 나이를 먹은다 자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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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시 왔어요 아니 날이 너무 밝잖아 날은 너무 춥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다시 가야겠다 그래 우리만 있다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다 이것만 있다면 나머지는 버려도 좋다 이것만 있다면 나머지는 버려도 좋다 여보 나 왔어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오셨어? 응 이 시를 쓰느라 좀 늦었어 왜 그때 다 완성하지 못했잖아 자네한테 이 시를 꼭 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가난한 내가 가난한 내가 가난한 내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사랑해서 오늘 밤이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눈이 나린다 나타샤는 당신을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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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소주를 마시며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탕 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마가리에 살자 가난한 내가 내가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눈이 푹푹 나리고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이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와 구조구원이 속삭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치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탕 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줄줄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살자 눈이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빈당나 기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은하 은하 울 것이다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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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이 좋아서 들고 와서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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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은하 은하 마가리에 살자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마가리에 살자 은하 은하 금 집 들이 은하 에 carbohydrates